안녕하세요 장피디가간다의 장피디입니다 오늘은 행사장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곳에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곳이 어떤 기간인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보실까요? 이곳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대외협력팀장 강기진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곳이 무엇이라는 기관인가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과기정통과 서울시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네 이 공간은 교육생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오늘같이 채용설명회를 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고요 오늘은 기업에서 우리 교육생들을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층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공간도 보면서 같이 이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이 공간은 교육생들이 학습하다가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 공간으로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게임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학부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교육생들이 학부도 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게임도 하고 학부도 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가보시죠 여기가 2층이네요 엄청 넓어요 여기가 교육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산모학습이라고 해서 교사, 수업, 학비가 없는 학교거든요 교사가 없기 때문에 수업도 없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자유롭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긴 해요 확실히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이 공간이 도움이 될까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조건은 성인이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생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개학을 가기는 좀 그렇고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교는 몰라요 되게 제약은 없고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열려있는 거네요 문이 실제로 교육생분들한테 물어봐서 과연 이 기관에서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고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이트엑스라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작동원리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직접 구현하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배워가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그냥 가가지고 어? 저 이거 모르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요청해서 과제에 대한 도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교육생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2시간 정도 되는 온라인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피신이라는 4주간의 선발 과정이 있습니다 1개월 집중 교육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4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을 하게 되고요 들어오기까지도 엄청난 그런 과정들이 숨어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그냥 쉽게 쉽게 하는구나만 싶었는데 이면에 숨어져 있는 과정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분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여기 1층에서부터 이런 문구나 QR코드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이 42폴라는요 우리 교육생들이 현직에 계신 멘토들을 저희가 60분 정도 모셔서 현직 개발자들이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어?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멘토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멘토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데요 프로젝트 X라고 멘토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멘토님께서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멘토님을 옆에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뽑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원기용 멘토라고 합니다 주로 창업 멘토링하고 개발 쪽의 멘토링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X라고 붙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X는 기존의 IT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학습 시스템이고요 실무형 컨텐츠를 탑재하다 보니까 서브 프로젝트를 따로 학생들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을 해소해 줄 수 있고 학습과 동시에 실무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LMS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혹시 프로젝트 X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협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들어와서 멘토링을 해주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또 코드 리뷰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코드 리뷰도 동료들이 아닌 다른 전문가 집단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학생들의 코드를 보고 또 그 학생들의 코드가 마음에 들거나 하면 인터뷰 요청을 해서 그 회사로도 취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생들하고 인터뷰 해봤잖아요 되게 다들 표정도 밝고 되게 열이 있고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멘토님은 표정이 조금 밝지는 않으세요 멘토님이 아마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멘토단에서 좀 어리신 편이고요 멘토님과 교육생들과의 나이 개 차이가 좀 없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없지는 않은데 조금 더 들곤데다 학생들하고 이제 좀 뭔가 소통할 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있겠죠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프로젝트 X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멘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창피리가 간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와봤고요 어떤 환경에서 교육하고 있는지 좀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장피리가 간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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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